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정보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가는 증권 방송 확믿기에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정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확믿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mtnw 방송 출연하면서 좋은정보 하면 딱 두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4차 산업혁명주 시대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늘 관심에 두고 공략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언제 매수해야 되느냐 남자처럼 적산병 장대 양봉 그것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젖집에서 잡자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물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늘 강조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베일로 가려져 두었던 황믿기의 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맛보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아셨죠 감사드리고요 늘 여러분들 지금부터 황믿기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믿기 시스템이란 뭐냐면 좋은 정보가 주식 투자 30년 노하우를 살려서 독자 개발한 황금 맥점 추적기로 이게 굉장히 추경합니다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해내는 최강 시스템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요즘 보게 되면 각 증권사도 그렇고 또 어떤 모바일 앱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런 거 포착해서 급등하는 것들 여러분들 늘 거기서 딱딱 추출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다녀봤자 여러분들 크게 수익이 나나요? 크게 안 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야 이거 뭐 때려놓으면 또 수익도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그런 것들은 그 시스템은 많이 오른 다음에 그게 포착되기 때문에 리스크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인 거 딱 아쉽게 해보신 분들은 저는 그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직장난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장이 끝나면 딱 제가 또 황믿기 전략 10개를 말씀드리는데 딱 돌리면 바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몸이 두 개 세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외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목이 다 본다 2000개를 다 본다 구속 시대의 그 방식이에요 저는 딱딱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이 황믿기라는 아주 막강한 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황믿기 매력에 푹 빠지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기본 원리는 뭐냐 주식에서 세계 핵심 3개소가 있다고 봐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수입니다 거기에다가 보조지표 저는 변동성 지표인 스토캐스팅을 좋아하는데 이게 맥점 약점이 상당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수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스토캐스팅의 콜라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은 여러분들 파동의 논리인데 그랜벨이라는 게 관생의 법칙과 회계의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와 현저가와 이동평균수의 이격도로 활용하는 게 바로 기본 원리입니다 이건 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 황믿기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면 당일에서 3일 내에 5 내지 20% 상승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두 번째 나오겠지만 저점 포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동조 추격이 절대 아니다 철저히 저점 포착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게 특징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잡는다 해서 이게 어떻게 그냥 군벵이처럼 계속 기다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통 빠르면 당일 늦어도 3일 내에 아주 길게 가면 일주일에 5일 정도 되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길게 가면 보통 당일에서 3일 내에 쇼부를 하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 극대화를 원하면 이렇게 최고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개발한 핵심 전략 10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종목이 많이 추천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전략 1은 영망치 양봉하고 도지예요 그랜빌 법칙을 잠깐 보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내려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딱 영망치를 잡고 급등이 나오죠 이게 전략 1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신풍기약 같은 것도 나오기는 나오나 모르겠다 최근에 이게 좀 자료가 된 게 돼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캔들과 이거 다 이거죠? 역시 위스엠 양봉 또 아래 꼴이 은봉이면서 역시 저점이었죠 6일 만에 무려 6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딱 저점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캔들만 해드린 거고 여기에 또 숨은 전략은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이런 거에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하나의 전략 가지고 여러분 제가 수식 넣은 게 보통 10개 이상이 되니까 다 설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걸 좋아하냐면 위스엠 은봉 또 아래 꼴이 은봉 이런 것들도 한 번 이렇게 하루 종일 누를 수 있죠? 그래서 3음도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3일 만에 30% 급등 나오죠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전략 후원은 뭐냐면 양음 양음 그런 패턴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따가 전략 5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게 뭐냐면 양봉 되면 음선이죠? 이 자리를 보세요 랩 지노믹스도 마찬가지고 이때 봐요 음선 단판 상선 단판을 눌리면서 음선이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추어는 빨간색 숫자와 양봉을 좋아하고 프로는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좋아한다 음선이란 게 뭘까요? 파란색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상승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빨간 맛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에 음선은 파란색으로 오죠 그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은 저 집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집에서 환상을 쫓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금요일에 장 끝나고 구독자가 한 12만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추천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거의 척 3병 그런 종류다 근데 거의 구독자가 10만이 넘더라고요 어허 이제 그게 95%들이 몰려다니는 거죠 저는 누구를 표현할 생각 없고 저는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95%들이 야 그렇게 또 배우거든 기술적 분석 책이 다 나오거든 야 얼마나 수익을 내실까 뭐 그건 여러분들 다 선택이지만 역시 확매께는 그들과 다르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고 이 평소에 그래밀 보충 나오면서 이거 4일 만에 이따 전략 오다 했지만 어떻게 돼요? 114% 또 전략 허위에서 음선에서 공략하니까 얼마예요? 4일 만에 또 100% 상승했단 말이에요 랩 지름에서 실제 우리 VAP에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양봉 양봉 은봉 우리는 양봉 때는 철저히 저는 안 따라가요 왜? 아까 봤을 때 양봉은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어 주가가 올랐다는 건 뭐죠? 그 다음에 상승할 수는 룸이 쭉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봉 양봉 타면 음선 그 다음에 살짝 도지를 주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에 맥점포 차고 나니까 얼마가 가요? 30% 상승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양봉 양봉 은봉이 아닌가? 양봉 양봉 은봉 막죠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자꾸 기법도 배우시면서 하는 거예요 쌍봉 캔덜은 조금 이것은 신뢰도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데 역시 이것도 쌍봉 패턴을 쫙 만들면서 그 다음에 4일 만에 16% 상승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사실 이런 쌍봉 패턴 포착하는 것은 조금 노하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조금 어린 영역이니까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고 보통 우리가 양음량 패턴이 나오는데 양음 양음량 패턴 그래서 양음량 패턴도 많이 올랐을 때 위에서 양음량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점에서 양봉 은봉 양봉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양봉이 저점에 위치하는 건 신뢰도가 높죠 이게 바로 인트로 메딕이라는 그런 건데 이게 상한가까지 뽑으면서 3일 만에 무려 50%나 높이 됐어요 물론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서 무조건 양음량 캔덜은 20에서 지지를 했죠 상상에서 눌림을 줬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노하우 제가 여러분들 맛보기만 보여드리지만 아 이제 황믹기 위력을 아시겠어요?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 좀 여유를 갖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 수행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초보분들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분들 매매도 잘할 수 있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잠시 한 2초 동안 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또 배우시기도 하고 또 저도 힘이 나고 이 기법을 전수하는 제 또 뭣도 생깁니까? 기쁨도 생기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공유까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서로가 딱 윈윈이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전략 A씨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5일하고 11선 사이에 끼는 도지캔들을 노려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100%는 아니지만 이것도 보세요 역시 저점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죠 저점에서 그렇죠? 저점에서 하고 나니까 제노레이 5일 만에 이거 35%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셨죠?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노리는 거고 여기 나오죠 신풍지하고 우선 신풍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은범 3개 또는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늘 고집에서 환상을 쫓죠 이게 바로 양손 적산비가 나오는 거든요 여기서 가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대부분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포착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황립계는 어때요? 장이 끝나고 나면 1, 2, 3, 4, 5 5음도가 나오죠? 그러면서 완전 바닥이죠? 이때부터 5일 만에 무려 물론 그것도 있죠 코비드19 테마도 연결됐지만 이것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158%가 상승했어요 지금 제가 상승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끝까지 다 먹느냐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들 황립계 포착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일에서 3일 내에 5 내지 20% 확률이 80% 이상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황립계 황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다음에 제가 정식 앱이라든가 또는 웹에서 제 고유의 특허를 가지고 이제 런칭을 할 겁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이게 평생 여러분들 진짜 제가 옛날에 오버에 천만 원씩 본다 그랬는 게 있죠 이게 픽션이 아니고 여러분 뜬구름이 없는 얘기 아실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매매를 해서 그들과 반대편에서 이런 매매를 하니까 우리 부회의 회의 가중들이 아 황립계 대단하다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회원수 최고의 수익률 구가하는 거 아닙니까? 상한가 다음에 은봉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남들은 상 따지지만 우리는 은봉 나올 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전략 10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포착되는 거다 제가 월요일 날 이런 종목들을 한 번 제가 맛보기로 또 한 번 선을 보낼 거예요 보일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어때요?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못 믿으시죠? 이게 이제 저희 방은 딱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내용 보고 간다 하면 간다 기업 펀데멘탈 첫째 분석에서 남보다 먼저 앞서서는 거 두 번째는 여기 단기 특별반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황맥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황맥기 수익률을 가지고 지금부터 3월 달부터 3월 중순부터 제가 한 것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내용 보고 황맥기 잡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을 두 번 공략하고 센트럴을 몇 번씩 공략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변국점 매매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또 수량을 늘려서 또는 다른 종목 수익 나온 거 매매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거 아시겠죠? 10분 약 나오네 또 내년 황맥기 잡은 거예요 그러면 대략 이런 수익률이 정말 뜬구름 잡은 게 아니죠 저 손자랑은 또 그대로 얘기해요 손자랑은 또 딱 그러면 손자랑 종목이 과연 얼마나 되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역시 손바다를 하늘을 가리는 그 픽션이 아닐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황맥기 위력을 아셨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맥기를 런칭할 때 여러분께 또 한 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딱 보시면 80% 이상이 맞는다는 거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 여러분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로 이제 오늘은 황맥기 강의니까 야 황맥기를 먹어 왜 기적같은 황맥기인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하루에 이렇게 딱 80만 원 수익 그리고 또 이렇게 다 여러 번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218만 원 수익 대출자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름까지 밝히셨네 이렇게 황맥기를 이용해서 먹고 먹고 또 먹고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또 500만 원 수익 다양하시죠? 또 어떤 분은 480만 원 수익 다 이런 것들이 뭘로 인해서 바로 황맥기로 인해서 그런데 또 100만 원도 수익 이거 FST 같은 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거 한 종목 가지고 1,300만 원 수익 제가 간다 하면 간다 황맥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친구되는 방법 마지막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와 친구되는 방법은 일단 카톡 무료 채팅방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 밑에 좋은 정보 증권팀이 무료 카톡방이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되고 또 이제 좀 여유가 되시고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 황맥기를 잡아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매수는 기술이요 매도는 예술이라고 했거든요 황맥기는 매수 맥주면 기가 막히게 잡죠 그럼 매도는 황맥기가 잡아주지는 않아요 그건 누구냐 선장이 여러분께 딱딱딱 그러니까 매도가격을 제시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가장 매매가 편하다는 거 그러면 저쪽 선장이 매수가 얼마 황맥기에서 포착된 거 매도가 얼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료 추천받는 것은 얼마에 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선장이 딱딱딱 정해주는 그 맥주면 매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가능하느냐 바로 VIP 클립에서 가능한데요 사실 저는 7월부터 미리 예고합니다 대폭 6월 달 올리려다가 여러분들 아직도 비용이 부담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 했는데 최고 프리미엄 7월 달은 대폭 올릴 겁니다 미리 예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좀 싸게 하실 분들 함께 제가 관심 있는 것만 보세요 그래서 제가 MTNW이 머니투데이인데 제 최우수 전문가입니다 이 홈페이지가 약간 쿨해서 제가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사실은 회원 수 1등, 수익률 1등 다 아실 겁니다 160분에 이르는 저희 VIP 패밀리 분들이 저와 함께 멋진 수익을 풍요로운 수익을 구구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오늘은 휴일이니까 휴무니까 휴대폰 전화로 해서 휴대폰 전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010-9517-6345 또는 44 이건 문자니까 이후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시면 이제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월요일부터죠 여러분들 아주 또 멋진 황맥길을 잡은 종목 그다음에 제2의 IM 반도체 그런 멋진 조목을 공략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요즘 게이터 애들이 몇 명이 상당히 까다로운 자기라고 하는데 황맥길을 이용해서 정말 리스크 없이 직장 다니시던 그다음에 또 전업어시던 여러분들 사장님이시던 다 똑같이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와 함께하면 여러분 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방 안내 늘 해드리는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만 우리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귀족주 저점 맥점 이게 바로 황맥기잖아요 그죠 여기 봐요 아까 봤을 때 제가 간다만 간다 알테우젠 ITM 반도체 NHN 한국사이버결제 매도패트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기 특별반에서 한 게 당일에서 3일 내에 5원에서 20% 수익 특별반이라는 게 아니고 황맥길 이용해서 두세 종류 가지고 먹고 또 먹고 복립하법 이게 바로 황맥기 황금 맥점 추적기란 말이에요 아셨죠 직장 다니시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있잖아요 시세범에서 매매 안 해요 창 시작 전에 8시 20분 정도부터 이미 종목명 매수과 목표과 비중 한꺼번에 보내드리니까 아주 매매가 편하시겠죠 이래서 대한민국 최고급 프리미엄 VIP 크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새롭게 한 주 이제 6월달까지는 진짜 여러분들 6월달까지 크게 먹는 거예요 끝까지 먹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또 한 번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